둘이 싸우면 이제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지. 부모님이 항상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신 게 화해할 때는 미안해 이렇게 꼭 팔을 쓸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괜찮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이제 화해가 체결되는 거거든요. 확실한 화해다. 근데 그걸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어른이 되서도 하다가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난 것 같아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. 가끔 재미로. 가끔 재미로.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까? 내가 아까 했잖아 빨리 해. 미안해. 괜찮아.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? 네 그러면 이제 화해예요.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. 아니 저는 이게 안 되나요? 뭐가 안 돼요? 오늘 이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강미끼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있어요. 아 그래요 그래요?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얘기해 주세요. 좋아요 좋아요. 자 2단계입니다. 마주보고 손잡기. 아 이렇게요? 그러니까 마주보고 손잡기. 자 OX 하나 둘 셋. 오. 보여줄 수 있나요? 그냥 같이. 자세하게. 오빠. 아 수연아. 지금은 서로 눈을. 네 봤어요. 아 봤어요 봤어요. 자 일단. 노란색 선 그렸을 텐데. 좋다. 몰랐어요? 네. 몰랐어요. 노란색이었네. 어허. 자 2단계. 서로 땀 닦아주기. 어디에 나는. 가봐. 이마 이마. 이마 코. 이마 코 인중. 이마 코 인중이에요. 아 이마 코 인중. 뭘로요? 소독한. 소독한 손. 소독한 손으로. 아 맨손으로요? 네. 급하게 끊기는 힘들 정도로 땀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내가 좀 해줘야겠다 해서. 한 방울이요? 한 방울 정도 딱 한 번 이렇게 싹. 한 방울 정도 싹. 한 방울 정도 싹. 걷어줘야 돼요 이렇게 싹. 근데 걷은 다음에 이렇게 묻혀도 돼요. 안 돼. 나한테 묻혀야 돼요. 아 그래요?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나한테. 저한테? O. X. 하나 둘 셋. O. 세모. 세모. 저 정말 급한 상황이면 할 것 같아요. 정말 급한 상황. 세 번째 3단계입니다. 사랑의 말하기. 자 O. X입니다. 지금 현장에서 바로 가능한지. 눈을 보고 해요. 하나 둘 셋. O. O. 어때요? 네 그럼요. 가족인데 그래도. 한 번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? 사랑해. 사랑해. 아니 저 얘가. 이걸 가능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. 야 로버트도 요즘은 AI도 이거보다는 감정이 실려요. 이렇게 해야죠. 아니 시산도 안 맞아. 오빠. 오빠 수연이가 오빠 많이 사랑해. 이렇게 이렇게 해야. 아이 조세. 아니. 또 같이 알죠 옛날에 춤췄던 것처럼. 어깨에 숙고 오빠 사랑해. 이렇게 지금. 이 정도는 해야. 그래 그래.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시겠다. 여기? 여기?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표정이 지금. 조심하세요. 자. 사랑해. 싫어. 나도. 이야 정말. 불가능한 건 아니다.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security. 건강에 대해 바 Ride서chu. 고려할 것 같아요. 아니 proven 중에서 우선은ین possessions.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.